안녕하세요 마블릭님 가세요 나이스 짜자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안맞아 안맞아 자 시작 고고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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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다들 이게 스나에 꽂히셨네 이게 어? 다들 이게 스나에 꽂혔네 자 갑니다 두 번째판 여기 밑에 사람 있다 여기 밑에 사람이 있었는데? 자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야겠죠? 오 여기 바깥쪽에 볼 수 있네 여기 무릉덩이도 있고 내려가서 여깄다 아오 야 이분 안죽는데 왜 이렇게 안죽지? 오 나이스 죽였구요 1킬 아 이거 좀 약하다 이게 원샷이 아니네 이게? 이슨나총은 원샷이 아니야? 별로야 별로야 이거 써야겠어 별로 안좋아 나이스 나이스 죽이구요 아오 죽었다 야 진짜 지금 3킬 3킬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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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오 뭐야 이거 공중에 떴어 나이스 나이스 죽였구 나이스 나이스 죽였구요 나이스 좋아 나이스 나이스 어디야 어디야 저 7킬 7킬 1등 1등 리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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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로드하고 어디있나 아 위쪽에 한명있다 다리 이쪽으로 올라가 나이스 죽였구요 8킬 8킬 아 이것도 두번째 판도 1등하네 이거 아 죽었다 어디야 어디야 아깝다 아깝다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빨리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 죽었다 자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 안돼 1등 위험하다 빨리 1등 1등 해야되는데 오케이 나이스 죽였어요 오케이 나이스 죽이고 이쪽에서 많이 오시네 이쪽에서 많이 태어나시네 한쪽을 공략을 해야겠다 10킬 10킬 1등 1등 여기는 뭐야 잠깐만 어 여깄다 아오 안맞아 왜이렇게 안맞지 아 죽었다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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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무빙하는 적은 죽이기가 쉽지가 않네 이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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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먼저 가요 먼저 가요 감사합니다 뭐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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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죽이구요 어 여기다 여기있는데 여기있는데 아오오 어 뭐야 누구야 어 뭐야 역전됐어 역전됐어 어 이거 1등 1등 뺏기겠다 안녕 안녕하세요 나 죽였구요 안녕하세요 나이스 두명 또 포인트 이 선두를 뺏기면 안돼 안녕하세요 나이스 죽이고 여기 올라가볼까 여기 올라가볼까 아까처럼 여기 좀 올라가보자 여기 고지대를 좀 선점한 다음에 여기서 쏴야겠어 헛 헛 여기 어딘가 사람들이 여기 있을텐데 여기 이쪽에서 막 태어날텐데 14킬 1등 아직 1등이에요 아 이거 다 어딨는거야 사람들이 안보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안녕하세요 아 죽었다 와 근데 무섭게 따라온다 무섭게 따라온다 저분 어 뭐야 뭐야 아 뭐야 뭐야 갑자기 두명이 왔어 오케이 나이스 죽였구요 오케이 나이스 오와 진짜 안맞는다 나이스 죽였나 내가 죽였나 리로드 리로드 18킬 18킬 오케이 1등이야 1등이야 아직 1등 오 나이스 죽였어요 나이스 20킬 20 야 못죽였다 21킬 리로드 여기서 좀 포인트 많이 얻자 죽지 말자 여기가 핫플레이스네 여기 사람들 짱맞네 나이스 22킬 나이스 24킬 아 죽었다 나이스 24킬 좋아요 좋아요 클라스 클라스 총싸움 클라스 오케이 죽이고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네 여기네 여기가 꿀이네 한방에 죽이고 대세는 스나네 스나가 제일 세다 이쪽으로 온다 예측샷 나이스 으어 27킬 아 죽었다 우와 어떻게 받지 우와 AK님이 따라오고 있었는데 많이 벌렸죠 스루탄도 좀 던져볼까 의미는 없지만 스루탄이 데미지가 없어요 아우 아우 못 죽였다 아우 아우 짜 짜 짜 짜 암마 어 뭐야 이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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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죽였어 죽였다 죽였다 28킬 이게 사람 많은 곳 많은데가 많이 죽이지 죽더라도 일단 덤비는거야 일단 파고드는거지 아우 우와 우와 잠깐만 우와 아깝다 아깝다 아아 나 이쪽인가 어 뭐야 죽였다 죽였다 내가 죽인거 아닌가 28킬 아아 우와 저분도 쓰나야 안녕하세요 아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십시오 헛 이쪽이 아 뭐야 아아 누구야 누구야 나이스 돌아가시 나이스 가시구요 30킬 4분 남았어요 헛 아우 못죽였다 저기 한명 더 있는데 나이스 32킬 리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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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로드하고 누구 쫓아오나 어이짜 어이짜 어디계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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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더있다 나이스 죽였구요 33킬 아 총으로는 클라스가 안되네 이게 아 아 여깄다 여깄다 퍼잇자 마블링님 잘가요 다시 야 이번에는 40킬 찍겠는데 3분 남았어요 3분 40킬 40킬 여섯명 아아 아 나 오래살았는데 야 근데 저 아이고 우리 또 양털삭쌍님을 양털삭쌍님을 양털삭쌍님 2명 죽였어 2킬이야 2킬 어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마블링님 가세요 나이스 요단강 보내드리고 죽였나 죽은거 같은데 나이스 36킬 2분 남았어요 가세요 어어 아 아우 나이스 죽이구요 좋아좋아좋아좋아 다들 또 어딨나 37킬 3명 더 죽여야되는데 여깄다 어 총알없어 총알없어 아 총알없어 자 아 2분 남았는데 빨빨빨빨 어부지리 나이스 아우 죽었다 아 자 38킬 2분 남았어요 뭐야 어디서 죽은거야 나이스 죽이고 39킬 40킬 어어 야 잠깐잠깐잠깐잠깐만요 잠깐만요 어흠 1분 남았어요 아까전에 41킬이었나 아이 기록 깨고싶은데 1분 남았어 희생양이 되세요 기록에 희생양이 되세요 41킬 나이스 42킬 43킬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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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기록 깼어 기록 깼어 기록 깼어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빨리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아직 51분 안녕하세요 야잇자잇 짜자잇 짜잇 안 맞아 안 맞아 아 나 진짜 아 이거 삭쌍님은 죽이기가 그러네 이거 아이고 이게 2킬 하셨는데 지금 아이고 이거 미안해요 아휴 죽일라니 미안하네 어이 끝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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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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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끝 끝 아휴 근데 양털 삭쌍님은 도대체 뭘 하셨길래 2킬 하신거지 게임 열심히 하는 아휴 도대체 아니 뭐 뭐 하신거에요 야 그래도 많이 죽였다 이번에 43킬 했다 43킬 와 아 재밌네 재밌네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 총싸움은 어 클라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 제가 뭐 헤메트 서버에서도 총싸움 컨텐츠는 좀 잘했잖아요 자아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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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서 클로징해요 어 클로징합시다 자 일로 오세요 요기요기 요기요기 모여요 모여 모여요 모이십쇼 앞에 앞에 말고 앞에 말고 앞에 말고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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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어 옆으로 쭉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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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이렇게 점점 아 왜이렇게 나오셔 어 거기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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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요 멈춰 그대로 멈춰 그대로 멈춰 그대로 멈추세요 어 앞으로 움직이면 어 움직이면 움직이면 그대로 멈춰라 오케이 자 됐어 요렇게 잘 보이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시청자분들과 함께 총 모드를 활용해서 이렇게 참여 컨텐츠 한번 해봤는데요 아 역시나 뭐 보라스의 클라스 장난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고맙구요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만 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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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